오늘 싸요 사장님 새우도 만 원만이에요 특별히 잡았어요 식품 먹죠 3만 원씩도 해요 3만 5천 원 팔아야 돼요 3만 원 이거는 3만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3만 원씩 2만 8천 원까지 이거는 3만 원까지 2kg으로 얼마예요? 얼마큼이요? 2kg 몇 개요? 7마리 3마리가 기준이 1kg니까 곱게나 1회 자연자가 더 맛있어요 몇 개요? 큰 거 잘하시면 저희 집 오세요 사장님 제가 다시 올라오세요 양을 한 번 지금 저기잖아요 만원 그럼 이모가 하시는 게 맞아요 올리브유 남은 이모 오리브 오징어 음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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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하시닮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이 새우 한 마리 만원천 원이야 언니야 오셔가 약 많이 줄게 언니야 약 많이 줄게 이건 2만 한 마리 만원천 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